산타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산타 레이스를 할 겁니다. 우리가 맨날 주기만 했지.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. 저희가 부석부석에 선물을 숨겨놨어요. 아, 감정이야! 아니, 내 거야! 눈이 약간 시큰한데? 이거 왜 뭔데 이렇게 눈이 좀 닿았지? 겨우 겨우 먹어야지. 아, 안나가 3주까지도 있네. 아, 내가 많이. 야, 전부 네 거네. 바닥이 별로 안 좋은데? 원래는 이거야, 또.